우리 벅덩이 오늘도 이렇게 엄마 나가니까 다녀올게 애기 식사를 지키고 있어 동네로 벅덩이 하고 있어 방금 화장실 가면 저거기 카피숍에 가서 금방 완전sided 갈아 Volks 은하 가다 이렇게 나한테 눈에 어준께 순하냐 피자 듣고 싶지만 그냥 간다 얘들아 여기 와서 힘들어 진달리와 철죽은 구발 못해요 진달리인지 철죽인지 이제 중간쯤 송장탈 있는 데까지 왔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다섯 번을 쉬었을 거예요 힘들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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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아이고 고려 물론 이렇게 마지막이 너무 힘들다 단 이것만 넘어가면 다리 펴고 한참 쉬울 수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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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멀리 가면 힘들다. 방금 거기였던 것 같은데요. 무렵에 있는데 또 일어나. 또 일어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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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